자, 그 밖의 관심 가는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어디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미국입니다. 워시턴주의 한 지하창고에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뭘 훔쳐갔는지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깜깜한 밤이고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성이 아무도 없는 지하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무슨 액체 같은 대량의 액체가 칼칼칼칼칼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창고 전체를 순식간에 이 액체가 뒤덮여 버리는데 바로 지하 저장고 탱크에 가득 차있던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저게 와인이라고요? 지금 저게 와인이 칼칼칼. 일단은 무슨 저는 혹시 저렇게 음침하게 들어가서 무슨 화재를 저지르고 일단 기름, 석유가 아닌 건 천만당인데 저게 와인이었어요, 또. 와인이었습니다. 미국 워시턴주의 한 와인 양조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지난 추석 감사절 휴가 기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용의자가 양조장에 쓱 들어서서 와인 저장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탱크에 밸브만 싹 열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밸브에서 와인이 칼칼칼칼 쏟아져 나왔는데 저렇게 지금 땅바닥에 쏟아진 와인의 양이 병으로 따졌을 때 2만 1천 병 분량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8억 원 상당의 와인이 되는데 문제는 연말 염시를 앞두고 레스토랑이라든가 단골 고객들한테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 양조장의 신용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아무리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지만 저 인간은 저 양조장하고 무슨 철천히 원수를 적게라,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아직 용의자를 검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양조장 측의 앙심을 품으니가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정으로 보이고 손액이 적지 않은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검거됐다는, 조만간 검거됐다는 소식 좀 들려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